네, 연결해서 합시다. We go to lesson 2 시작하고 있습니다. Less than half of all American workers really love their job. 본인의 직장을 과반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한대요. 나는 이것도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요. Most of these workers want to change their job.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직업, 직장을 바꾸고 싶어 했고 This is a problem for workers and it's also a problem for companies. 이것은 그들에게도 문제고 그들에 다니는 회사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33% of managers say that they don't care what happened to their companies. 33%의 매니저들은 본인의 회사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매니저라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매니저님이 아니라 관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And those are the people who are supposed to be in charge. What do workers want? Usually we think that everyone wants more money. But today's workers are looking for other rewards.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원한대요. Rewards을 원한대요. They want health insurance and more vacations and they also want to know that they will learn new skills at a job. All the workers are usually happier with their jobs than younger workers. This is probably because they have had time to think about their careers and find a job they like. 그래요. 휴가도 원하고 보험, 건강보험,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한대요.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좀 더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Many companies today try to make changes to keep workers happy. 많은 회사들이 자기 회사를 다닌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그 사람들이 좀 만족스럽게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They ask their workers question about what makes them really happy at work. Many technology companies create comfortable settings for their workers. They have health clubs, fancy coffee machines and soft sofas for relaxing. If a worker's like to be at his job, he will work harder and stay at the company. 구글이 그런다고 그러죠. 옛날에 야우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야우는 뭐 망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 관련된 컴퍼니들이 여기는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컴퍼니라고 하긴 하는데 Apple,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직장에 대한 복지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들이 복지가 좋다는 얘기예요. 한국도 그걸 따라서 하는 회사들이 몇몇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는 최소 연봉이 7천만원, 8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의 사장, 회장, 지도자의 월급을 깎았어요. 내가 그만큼 가져가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회사를 다닌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그 회사는 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들 좋은 회사라는 그 의미가 누군가 회사를 다닌 사람이 행복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인가 회사에서 봤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회사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실 회사가 일하러 가는 곳이지 쉬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일은 해야 되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회사에 몇 시간이 있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몇 시간이 있어도 좋으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밑에서 난리를 쳐봤자 저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네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고 싫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챙기는 입장에서 아마 그 회사의 사장은 그래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최소한 회사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더 성장하고 굴러간다는 걸 이 사람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려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아야 그 정도의 느낌을 주도적인 느낌을 받을까 해서 연봉 7천인가 8천 이상을 최소 연봉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 회사로 옮기는 것은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은 effort,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야, 사서 고생하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 라는 이유에서 그냥 덜컥 너 좋습니다 오세요 라는 회사에 덜컥 들어가서 이제 생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하는 입장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인간관계에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이게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보다는 인맥 위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인맥이라는 게 우리 고모부가 판사지 판사고 같은 고등학교로 나온 그분이 이쪽 회사 사장님이니까 나랑 친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런 일들은 항상 벌어져요. 아니라고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에요. 벌어져요. 항상 벌어져요. 누구누구의 아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근데 누구누구의 아는 사람은 항상 있는 대신에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돼서 아 그래? 우리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 동안인데 어떡하지? 뭐 연락 좀 해보라 그럴까? 걔가 그거 좀 잘 할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 이력서 좀 넣어보라고 해. 정도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 그래? 나 이런 일 하는 사람 필요한데? 그러면 그래? 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던데? 내 조카 중에? 내 친구 중에? 뭐 우리 엄마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돼서 돼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아니에요. 그 인맥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지 문 안으로는 데려다 주진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인맥이 아니라 그거죠. 뭐죠? 그건 뭐라 그러죠? 한국말인데? 로비죠 로비. 한국말 아니죠. 로비에요 로비. 돈 주고 들어가는 거. 돈 주고 하는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인맥이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직업을 알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서로 자기들끼리 해 먹으려고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알바모니든 무슨 직장 앱이든 뭐 이런 거에다가 온전하게 다 올려놓기보다 상당히 많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온 대로 올려놓으면 몇날부터 며칠까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이메일이랑 전화 문의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한 명 뽑는 일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뽑을 일에 그거 뽑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사람을 뽑을 때까지 그 일에 매달려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더 모자라겠죠. 사람 뽑는다고 그거에 매달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더 모자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뒤치닥거리를 하느라고 그렇다고 뽑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시간과 인력과 에너지와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 한 명 뽑는 일이 그 검증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책임 시간과 그게 걸리죠. 그래서 그러느니 야 나 이거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사람 없나 주위에 누구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면 그래 나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력서 좀 보내라 그래 봐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소금이 모자라네 내가 소금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소금을 파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 저기 뭐 저 아파트 10층으로 가보세요 10층 몇 호에 소금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문을 똑똑똑 소금 찾으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소금 가져왔어요. 정도까지만 돼요. 그 정도 인맥은 다 있어야 해요. 그런 식으로 보통 직업을 구해줘요. 직업들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인터넷에서 직업을 구하는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려면 한 100번? 한 100번은 그냥 두들겨 봐야 된다고 그러죠. 100번 중에 한 번은 문을 열어주면서 어 맞아요 내가 소금을 찾고 있었어요 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은 되지만 실제로 얻어 걸리는 경우는 그것보다는 어 이 집이 소금을 찾으신다면서요 내 소금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정도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소금을 사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금의 퀄리티가 좋을 때가 되겠죠. 가격과 퀄리티가 맞으면 되겠죠 그렇게 제가 소금으로 비유해서 좀 이상한가요? 그래요. 요즘에 누가 소금을 판다고 집을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무슨 얘기 있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막 비리와 뭐 음모와 이런 게 판치는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과 경제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전국에다가 이거 하는 사람 모두 모여보세요 내가 찾아보게 라는 건 하는 거는 너무나 무모한 짓이고 시간 낭비고 그 다음에 인력 낭비에요.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한다면 그래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하는 거 좋아요. 그럴 거라면 여러분들 빨리 이제 빨리 여러분들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SNS 매체들을 지금부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스펙 관리하는 것도 참 좋아요. 뭐 토익 몇 점 이런 것도 좋은데 SNS 관리를 못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차근차근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다 그러지 내가 페이지를 닫는다고는 안 했는데 닫았네요. 프러눈세이션 봅시다. 자 이걸 듣고 그 다음에 녹음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생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보기가 아니니까 학생보기로 전환시켜 놓고 한번 보죠. 무슨 얘기인지. 자 아까 뭐 단어들이 있었어요. 단어들이 이제 지나가 그냥 슥 지나갔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Career. 내가 지금 얘기해봤자 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죠.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지 careers. careers are the type of work people do usually for a long time. 네. 멋진 목소리를 가진 아저씨인데 어 이 지금 이 웹 이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걸 누르면 이 글씨가 가려져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래머가 이게 careers. careers are the type of work people do usually for a long time. 이게 좀 더 작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careers. careers are the type of work people do usually for a long time. 네. What is your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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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eed to clean this up.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느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공항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mess 를 만들었어요. 뭐 내가 바닥에 밀크쉐이크를 쏟았다든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 치워. 그렇게 할 때 This is not my job. There is cleaner. It's their job.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이거 니가 어지러운 거 치워 라고 하면 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야 저 사람들은 돈 받고 이거 청소하는 사람들인데 놔둬 저 사람들이 일이야 내가 일부러 그랬어 실수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청소를 하니까 돈을 받죠. 근데 이제 어질러 놨다면 그렇죠? 뭔가를 흘렸다면 그게 본인이 청소를 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어린애가 했으면 뭐 보호자가 해주든지 뭐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성인이고 본인이 그거를 어지럽혔고 그리고 주위에 치울 수 있는 도구들이 마련이 돼 있다면 본인이 치워야죠. 그쵸? 더 심한 말로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흉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음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어 이 사람이 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꼭 마치 그 사람을 본인이 어 고용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죠? 맞아요. 어 내가 낸 세금으로 어 내가 피 땀 흘려서 어 낸 세금으로 어 이 공항에서 아니면 이 나라에서 이 공공기관에서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어 그렇게 살면 이건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옳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뭐 그럴 거예요. 하지만 힘든 삶을 살 필요는 없어요. 힘든 삶을 살 필요는 없어요. 자 어드바이스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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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 type of work people do usually for a long time. 기록합니다.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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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 type of work people do usually for a long time.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재생 시키는 거예요.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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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 type of work people do usually for a long time.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어드바이스 볼까요? 어드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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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n opinion you give someone about what he or she should do. 어 의견이죠. What's your advice? I don't have an advice for you Because you are going to do what you want to do. Anyway 나 얘기 좀 해줘 조언 좀 해줘 얘랑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이제 남녀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10년은 그러고 삽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아니면 30대를 넘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죠 이게 한심하다 안 한심하다가 아니라 그런 조언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런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애 상담, 직업 상담 이런 것들을 해요 상담을 하는 대상이 항상 여러분들과 친한 친구들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공감을 받는 상대로는 친구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20대때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친구처럼 중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20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데 친구도 좋지만 아는 선배들을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아는 선후배들을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특히 선배들 그리고 특히 잘 된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잘 된 선배들이 되어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을 상담하니 상담을 해주다 보면 교수님 뭐 인턴십 이거는 어떤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 뭐 어학연수 가는 건 어때요 교수님 이거 워크 비자? 워킹홀리데이 라고 그러죠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외국 나가는 건 어때요? 그것도 코로나 전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나한테 조언을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벌써 답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봤냐면 그래도 생각을 좀 한 거죠 거기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온 사람들 아니면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는 봤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았던 거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조언이 그래서 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결과를 들으면 내가 원하는 조언을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 상황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먹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라고 하면 제 아는 선배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도 안 좋고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외국에서 그냥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자기 친구들은 이제 30대 되기 전에 다 직장 괜찮은데 구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 자기만 외국 나가서 돌아다니느라서 자리 못 잡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조언은 그거죠 외국에 나갔다고 붕 떠 있어서 직장을 못 잡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외국에서 직장을 못 잡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리를 못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에 나갔다 왔다고 해서 자리를 못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놀다 왔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를 못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조언을 본인이 구한 거죠 그러면 그런 조언을 어떤 조언을 해주겠어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더라 나는 네가 원하는 게 한국에서 자리 잡는 거라면 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 사람 인정에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본인의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여러분들의 두려움에 관해서 피드백을 해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는 그냥 계속 그냥 뻔한 결과만 듣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원한다면 분명히 친구들을 찾으세요 친구들을 찾으시고 결단을 원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법을 원한다면 이거를 해결해 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낫죠 그죠? 방법을 원한다면 어떻게 왔어요? 어, 교수님 이거 돈 없으면 안 된다는데요 그래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돈이 없는데 한 사람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고 공부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했어라 그죠? 자, ideal 봅시다 ideal은 무슨 어떻게 발음을 하면 될까요? ideal something that is ideal is perfect 이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ideal world ideal person 이상형 what is your i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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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ding 이상적인 웨딩 결혼식은 어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면접을 얘기하는 거죠 음, 시간이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면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managers postings 연이어서 해봅시다 25분을 마감하는 순간 레슨2가 마쳐지고 레슨3로 갑니다 레슨3도 그냥 이 교재를 그냥 같이 공부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과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어, 클라스 코드 확인해야겠죠 레슨3에서 봅시다